저희 오른쪽 발밑에 바로 스위치 있을겁니다 한 번씩 밟아볼까요 딸깍 딸깍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범퍼카 출발하겠습니다 가보자고 가보자고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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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오세요 왜 발로 밟아야지 왜 어 아 됐다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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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 아 됐다 오 그렇지 아 오늘 너무 좋을 때다 요렇게 많이 두고만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잘 논다 잘 논다 잘 논다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난 가슴 난 가슴 복수한다 저거 뭐야 어 복수하러 말아 아 아 얍 지켜줘야지 지켜줘야지 얍 어 안 돼 오 막았어 야 안 돼 안 돼 괜찮아요? 앤옹님 덕분에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? 네 어 괜찮아요? 네 오 멋있다 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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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 아 왜 아 어 어 진짜? 뭐라고? 쏘였어? 그냥 가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어머 아 뭐야 진짜 따가운데 저거 벌이 물었어? 너무 달달해서 물었나 보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야 봉침을 맞네 여기서 아 진짜 근데 마침 다행인 건 정연 씨가 의사예요 이야 의사하니까 한 이야 대박이다 진짜 네 티도 못 내고 저 때 좀 그랬겠어요 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심하게 이거 특이한 경험인데 갑니다 갑니다 우와 오 아닌 척해 저만 공격하세요 계속 아 눈물 난다 야현노가 눈물 나 표정 맞춰 그렇지 좀 표정 맞춰 진짜 아프거든 아 끝났어요? 끝났나? 자, 저희 법학과 여행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희 완전히 멈추면 그때 안전벨트 풀룬 후 천천히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. 어떡하지? 자, 이제 어떻게 해? 막 퉁퉁 부을 텐데. 어? 눈치챘어. 뭐예요? 괜찮아요? 아, 눈치채어. 아, 역시 이 선생님이. 너무 멋있어. 진짜 멋있다. 벌에 쏘여서. 아, 진짜요? 아니, 그 순간 여기 핸들에 앉아있다가. 진짜? 좀 비웠다. 괜찮겠죠? 네. 이거 벌이 좋아진 거 같은데요? 벌이 또 이어주네. 저 정도면 열빵도 쏘이지. 아니, 근데 저 때 굉장히 든든하더라고요. 갑자기 선생님 모드로 딱 변하시는데 굉장히, 뭐랄까, 카리스마 이렇게 멋있었어요. 아니, 아까 차에서 내려서 딱 나오는데 완전 음악이 들렸어, BGM이. 멋있어. 그렇죠. 열감이 좀 있죠? 네. 우리 이거 이렇게 하고. 이렇게 하고. 차가운 거 좀 이렇게 잡고 있을게요. 이야. 든든하다. 진짜. 그러니까 키우는 벌이라는 소문이 좀 돌렸는데. 제가 키워서. 가방에서 꺼내가지고. 여기서 꺼내더라고. 이미 리허설을 맞추었다고. 근데 이렇게 쓰러지지 그랬어. 갑자기요? 바로 인공호흡이지, 선생님인데. 쓰러지네. 더하네. 어디까지 가야 돼요? 기절했어야 되나? 웬만하면 이렇게 혼자 해야지. 혼자 이렇게.